안녕하십니까. 제이러분 김창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9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7시 46분입니다. 제가 23년 전에 매트릭스 라이브레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행렬 라이브레리. 그 라이브레리를 만들면서 행렬에 각 엘리먼트가 함수인 행렬을 만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함수로 구성된 행렬을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행렬의 엘리먼트가 함수가 되면요. 우리가 사용해오던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과는 다릅니다. 행렬의 엘리먼트를 액세스 할 수 있어야 하고 각 엘리먼트가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적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식을 풀 수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엘리먼트 자체가 함수잖아요. 거기다가 곱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덧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행렬의 곱셈, 행렬의 덧셈. 당연히 행렬식도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오늘은 행렬의 엘리먼트가 함수로 구성된 행렬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크로네커 델타를 구현합니다. 이 문서에 보면 크로네커 델타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함수로 구성된 행렬에서 크로네커 델타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앞으로 크로네커 델타를 정교하게 일반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prototype parameter IQ95 오늘 prototype parameter에 대한 개념을 배웁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할 때 뒤에 IQ95를 붙이면 제 동영상에서 검색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Must know prototype parameter constrained auto 이런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컨셉트에 대해서 설명할 때 4년 전에 이 비디오에서 prototype parameter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도 constraint auto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type parameter와 non-type parameter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 type vs non-type parameter 그래갖고 제가 type parameter와 non-type parameter 개념에 대해서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촬영했습니다.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검색할 때 뒤에 IQ95를 붙여주면 제 동영상에서 찾아줍니다. prototype parameter, non-type parameter, type parameter, constrained auto 이런 개념이 굉장히 편리하고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의 영어 채널인데요. 저의 영어 채널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보면 linear algebra and threading building block 그래갖고 67개의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제가 67개의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이 플레이리스트에 들어 있는 내용은 행렬 연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직 C++ 라이브러리에 추가하지 않았는데요. 이거를 좀 수정해서 곧 제 라이브러리에 통합시킬 것입니다. 엘리먼트가 함수인 행렬과 함께 통합할 것입니다. 다시 저의 영어 채널에서요. 이 링크를 누르면 저의 한글 채널로 넘어옵니다. 여기에서 미분기하학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007 제가 앞 동영상에서 evaluate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함수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이 링크를 클릭하고요.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08로 변경하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터로에 붙여넣고 visual studio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이 폴더를 열고요. 08번 폴더에서 functional.cpp ctrl b ctrl home 제가 기존 코멘트는 삭제하고요. 새로 붙여넣습니다. 여기에 보면 001 해갖고 007까지 저의 이전 동영상이 있는데요. 특히 007번 동영상에서 evaluate 함수 포스텔리온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고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parameter counter 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타입이 주어졌을 때 그 타입이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알아내는 방법이 이 parameter counter 함수입니다. 컨셉트를 만드는데요. template, type name, type 해서 컨셉트를 만들고요. 컨셉트 이름은 function c 입니다. 이 hidden namespace 속에 있는 이 parameter counter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 함수는 hidden namespace 속에 들어있고요. 여기다가 template argument를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 오는 게 max args argument를 최대 몇 개 받을 것인가 이거를 28로 잡고요. 두 번째 오는 parameter가 함수 parameter입니다. 이게 함수냐 아니냐를 테스트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type 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는 게 argument type인데요. 이 argument type은 default로 float를 넣습니다. 이 자체는 함수입니다. compile time 함수이고요. 이게 0보다 크면 parameter 개수가 1개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제공한 28보다 작아야 함수입니다. 여기에 세미콜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 컨셉트는 어떤 함수가 지어졌을 때 floating point로 호출을 할 수 있나를 묻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float function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컨셉트를 하나 더 만듭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난 function c 이렇게 하고요. function c 에다가 type을 제공하고요. 여기다 negation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일 경우에 함수의 파라미터 개수가 몇개인 함수인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붙여놓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int n을 넣습니다. 그리고 function with n parameters 이렇게 함수 이름을 수정하고요. 함수의 파라미터 개수가 n개인지 확인하는 컨셉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type이 들어오면 그 type의 파라미터 개수가 n개인지 n개가 되면 이 컨셉트의 값이 true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더 쓰는게 이번에는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floating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unction 와 float c 앞에서 사용한 function c type을 제공하고요. 또 sed floating pointer floating pointer type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을 때 보험영상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sed remove cb ref t 를 넣어 주는게 좋습니다. 여기도 넣고요 여기도 넣고요 여기도 넣고요 여기도 여기도 넣고요 여기도 한꺼번에 그냥 다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고요 여기다 붙여넣고요 여기다 붙여넣고요 붙여넣고요 여기서 줄 바꿈하고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넣어버리는게 편하더라고요. 여기도 넣겠습니다. 물론 중복된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게 편하더라고요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전 동영상에서 EVALUATE 이 함수를 만드는데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합니다. 아 코드를 많이 수정했으니까 더 진행하기 전에 코드에 버그가 없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008 다이애딕스 요즘 가장 불안정한 컴파일러가 클랭 컴파일러입니다. 클랭 컴파일러에서 빌드가 되면 다른 컴파일러에서 다 빌드가 됩니다. c++ 20이고요 functional .cpp ltbb 12 oc .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버그가 있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일단 빌드가 되었고요 여기서 템플레이트 function 와 plot c 이거 우리 새로 만든 거고요 parameter pack feng . feng cp t numeric c 라는 컨셉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숫자이냐 이런 뜻입니다. arg type cpt numerical c arg types 이렇게 하고요 int feng 숫자이와 count 하고 size of feng type 함수의 jeżeli cpt c veng 펑 타입은 auto 고요. sd top 프린트 엘리먼트가 펑 타입스 입니다. parameter 팩을 풀어줘야 하고요. 이것은 constant lvalue reference 가 될 수 있고요. fs 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arg 타입스 arg 고요. arg 타입스 args 입니다. no except except exception은 필요 없고요. return을 하는데 cpt 포스텔리온 을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함수 개수 tuple 속에 함수가 몇개 들어있나를 제공하고요. 이 자체는 함수입니다. lambda 를 만드는데요. 여기서는 다 캡쳐합니다. auto i cpt sequence i 이렇게 해서 이 lambda가 호출되는데요. 이 lambda 속에서 return을 하는데 sd array로 return을 하고 value8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는 우리가 여기 앞에서 만든 이 함수 또는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든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sd get i 이렇게 하고요. fs는 tuple입니다. 이 tuple에서 함수를 하나씩 꺼잡아 낸 겁니다. 함수를 꺼잡아 내고요. 여기다 arg와 arg들을 파라미터로 보내고요.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세미콜론 해야 하고요. 이 i 자체가 파라미터 팩이고 이 함수 value8 함수를 지금 호출한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 함수 뒤에다가 파라미터 팩을 푸는데 args 뒤에 붙은 것은 이 args의 이 함수 value8 함수의 argument이고요. 뒤에 붙은 이 파라미터 팩은 이 i 이 i에 대한 파라미터 팩입니다. 그래서 이 value8 함수는 element가 행렬인 식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립니다. void test matrix of functions 이렇게 함수 이름을 만들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 뒤에 붙여놓고 이거는 disable 합니다. 여기에서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제원부터 함수를 만드는데 auto f 11 은 3.5 f 이거는 상수인 함수입니다. auto f 1 1 2 는 auto x1 파라미터를 하나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1 3 인데요. 파라미터를 2개 봤습니다. auto f 2 1 은 이번에는 3개를 봤습니다. return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제가 어떤 특정한 룰이 있는게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 만드는 겁니다. 더 넣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고요. 2 1 2 2 2 3 1 3 2 2 3 3 3 2 3 3 4 4 5 5 5 5 5 5 7 7 7 9 9 10 11 11 12 12 12 13 복사했어요. 붙여넣고 붙여넣고 F 21 F 22 F 23 F 31 F 32 F 33 끝에 콤마는 지우고요. M은 행렬인데요. Tuffle 로고선된 행렬인데 엘리먼트가요. 함수입니다. 최대 3개의 파라미터까지 받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값으로 계산합니까? Auto M 소문자로 쓰고요. CNA Value 8 M 하고 여기다 1.0 2.0 3.0 을 넣습니다. 1.0은 X1에 대한 파라미터 값이고요. 2.0은 X2에 대한 파라미터 값이고 3.0은 X3에 대한 파라미터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 출력할 수 있습니다. cpd and l 다시 빌드합니다. 뒤에 세미콜론을 안 넣었네요. 여기다 세미콜론을 넣겠습니다. 다시 빌드합니다. clsc 이렇게 보면요. 함수로 만들어진 행렬 M에서 값을 제공해서 결과를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물론 여기에 이 함수는요. 임의의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함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5를 이렇게 곱해줄 수도 있고요. 두 식을 곱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일반적인 숫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물론 앞으로 이런 식이 들어왔을 때 행렬식을 계산하는 것도 곧 넣을 거고요. 앞으로 크로네커 델타 엄청 많이 사용할 건데요.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아까 컨셉트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컨셉트 만들 때 타입 는요. 아무런 타입이 될 수 있는데 이 n은 인티저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컨스트레인트를 붙이는데요. cpt numerical 이라는 게 있고요. auto 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이 n이 인티저 타입이 될 수도 있고 floating 포인트 타입도 될 수 있고 캐릭터 타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인티그럴로 바꿉니다. 아 이게 cpt가 아니고 std입니다. 이 타입은요. 타입 프리미터이고 이 n은요. 난타입 프리미터입니다. 그래서 n은 롱롱이 될 수도 있고 캐릭터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불리언 타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cpt cpt c c 이라는 타입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 타입은요. 불리언 타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sed integral 이렇게 하면 이 n은 불리언 타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 cpt c c c c c c 라는 컨셉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n과 type 둘 다 template parameter 인데요. 컨셉트를 정의할 때 제일 먼저 오는 type는 prototype parameter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unction c에서 이 type는 prototype parameter이고 function with n parameter c 이 컨셉트에서 이 type는 prototype parameter이고 그 다음에 오는 이 auto n은요. integer만 가능하다고 지정된 겁니다. 이런 거를 constrained auto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다시 go to definition 해보겠습니다. 이 integer c는 boolean type가 될 수가 없습니다. integral type에서 boolean type를 제외한 게 integer c 입니다. 이런 컨셉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조건을 하나 더 넣는데요. 이 type은 bctr3d가 되면 안됩니다. bctr3dc 벡터 타입이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타입을 제거합니다. 난 bctr3d 이런 컨셉트를 속박 조건을 주므로 세요. 그리고 함수형은 되지만 벡터형은 제외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std remove cb reft 이렇게 해서 이 타입이 함수는 될 수 있지만 이 bctr3d 벡터형은 될 수 없다. 이 벡터형에다가 제가 function call operator를 정의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자체 내에서 remove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요. 컨셉트를 정의할 때 맨 앞에 오는 type parameter를 prototype parameter라고 부릅니다. 이 type은 prototype parameter라고 부르고요. 이 auto가 붙은 거는 non-type parameter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름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앞에 이런 컨셉트가 붙은 거를요. 앞에 이렇게 컨셉트를 붙인 거를 constrained non-type parameter가 됩니다. 또는 constrained non-type parameter 이 경우는요. constrained non-type parameter이고 이 type은요. 앞에 컨셉트가 안 붙었기 때문에 non-constrained 속박되지 않은 type parameter입니다. 그래서 이 pro-type parameter와 non-type parameter, constrained non-type parameter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컨셉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크로네커 델타를 만드는데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end of namespace cpg numerical analysis 여기 있어요. 크로네커 델타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템플레이트, std, std 대신에 cpt integer c 이렇게 하고요. auto i cpt integer c auto j 그러니까 constrained or non-type parameter입니다. 아이와 j는요. passedID float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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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 이고요. block type b. Staunks type a 위로 되어 Politica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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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bu. 오토, 크로넥커, 델타이고요. 펑, 타입 A에 F A, 펑, 타입 B에 F B, No Accept이고요. Using L T는요. S E D, 커먼, 타입 T가 되고요. 펑, 타입 A와 펑, 타입 B의 공통 타입이고요. If Constex Perl, I와 J가 다르면요. 0을 반환합니다. 이렇게요. Else, I와 J가 같으면요. 리턴을 하는데, L T를 리턴하는데요. F A와 F B의 곱을 리턴합니다. 이 경우에는 L가 없어도 어차피 공통 타입이 나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하세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제 이 부분에서요. 펑션, 위드, 앤, 페리미터스에서 한 개의 아기먼트를 받는 펑, 타입 A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역시 한 개의 페리미터를 받습니다. 펑션, 위드, 앤, 페리미터스, C. D, 1은요.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컨셉트를 정의할 때요. 여기서 컨셉트를 정의할 때, 앞에 오는 게요. 프로토타입 페리미터이고, 뒤에 오는 게 난타입 페리미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복사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붙여넣고요. 펑션, 위드, 앤, 페리미터스에서 제일 앞에 오는 이 타입은요. 이걸로 대체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펑, 타입, A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요. 1이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되돌리고요. 이 경우에도요. 펑, 타입, B가요. 프로토타입 페리미터 자리에 들어가고, D의 오는 1이요. 이 1이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컨셉트를 정의할 때, 맨 앞에 정의되는 타이프 페리미터, 이거는 타이프 페리미터이고요. 이거를 프로토타입 페리미터라고 그러고,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if context4 i와 j가 다르면요. 리턴을 하는데 0.0 프로토로 리턴합니다. else면 리턴을 하는데 둘 다 캡처하고요. auto x1 왜냐하면 fa와 fb는 파라미터를 하나를 받는 함수이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하나가 된 거고요. 리턴을 하는데요. fa에다가 x1 곱하기 fb의 x1 이게 란다입니다. 란다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번에는요. a와 b가 파라미터를 두 개 받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이렇게 돼야 하고요. 파라미터를 두 개를 받아야 하고 x2 x2 이렇게 되고요. 세 개를 받을 때는요. 이번에는 이게 3이 되고요. 이게 3이 되고 auto x3 가 되고요. x3 x3 이번 동영상은요. 우리가 크로네커 델타를 일반화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네커 델타를 앞으로 일반화시킬 겁니다. 이 크로네커 델타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거를 테스트 해봅니다. 여기에서요. 이 부분을 여기까지 복사하고 붙여넣고요. 테스트 크로네커 델타 이렇게 하고요. 다 할 필요가 없고 몇 가지만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오토 k ee 이렇게 하고요. cna 크로네커 델타 여기다가요. 앞에 오는 거 f e 1이고요. 뒤에 오는 거 f 3이 이렇게 할 때 e e e 이렇게 보냅니다. 앞에 오는 e는 행렬에서 행을 나타내고요. 뒤에 오는 e는 행렬에서 열을 나타냅니다. 한 번 더 붙여넣고요. 이번에는 e3으로 하는데요. 앞에 오는 거는 행렬에서 행을 나타내고요. 이 e는 행을 나타내고 뒤에 오는 3은요. 행렬에서 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f 2 1과 f 3의 곱이 되고요. e3 같은 경우는 f 2 1 곱하기 f 3 2는 0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테스트해 보는데요. std cout k ee 제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cna value 8 k ee 에다가 아무 값을 넣습니다. 2.4 4.5 3.6 제가 그냥 아무런 값을 넣었습니다.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고 k 2.3 은 k 2.3 똑같은 값을 넣었는데요. 복사해서 ctrl and 하고요. 여기다 붙여넣고 이거는 disable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한 번 더 다시 빌드 하고요. 여기에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concept cannot have associated constraint 199 go to 199 에서 뭔가 잘못되었네요. 이게 왜 잘못되었죠? concept cannot have associated constraint chronic delta is ambiguous 제가 동영상을 정지시켜놓고 제 소스코드를 다시 살펴봤는데요. 제 소스코드에는 문제가 없어요. 화면을 지우고요. GNU 컴파일러로 빌드해보면 아무런 문제없이 빌드가 되고 정확하게 작동해요. 의도있던 대로 작동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에서도 빌드해보면 정확하게 경고 없이 빌드 되고요. 정확하게 실행이 돼요. 의도한 대로 실행이 돼요. 그런데 클랭으로 빌드하면 빌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컨셉트에서 좀 수정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인트로 캐스팅 하고요. 왜냐하면 이 파라미터 카운트가 인트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는데요. 이래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트로 바꿉니다. 인트로 바꾼 다음에 다시 클랭으로 빌드 해봅니다. 이제는 빌드 되었고요.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GNU에서도 빌드 되고 정확하게 작동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빌드 되고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전에는 클랭 컴파일러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성능도 빠르고 C++ 표준도 잘 따르고 이상하게 C++ 20으로 넘어오면서 클랭 컴파일러가 성능도 형편없고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그런 성능과 기능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크로네커 델타를 대충 만들었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 크로네커 델타를 일반화시킵니다. 코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불편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 크로네커 델타를 일반화시킵니다. 크로네커 델타 행렬의 엘리먼트가 함수인 경우에 이 크로네커 델타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크로네커 델타 라라라라 라라라로 라라라라라 라라라ude 롸페인rial 마슈리 주교